왜요? 오! 방금 화음 좀 쩔지 않았어요? 이건 이상해졌네 이상해졌네 진짜 낄 줄 몰랐는데 진영이 켰어요 먹었어?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화음 잘 는다 응 저 방금 뭐 해야 돼요 형? 선배로서도 알려줘요 뭐라고? 형 입증할 때 뭐해요? 입증할 때 그냥 번덩인데? 응 잘 먹 잘 먹 나 왜 이렇게 고프냐 어? 짜장면을 하나 뭐해요? 방금 뭐해요? 아니 벌레 형 방금 뭐해요? 벌레벌레 오늘 빤 거예요 형? 뭐지 방금? 물 이거 습기 제스처 뭐지? 습기 습기 오케이 바로 예민하게 굽니다 음 음 아 이거 짠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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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형 형 부먹이 찡먹이네 찡먹이네 찡먹이가 맛먹 맛먹? 맛있게 먹어 음 음 전 맛먹 맛먹? 네 왜 이렇게 맛있냐 왜 짜장면은 맛있는 걸까요? 짜장면이니까? 응 음 음 양주씨 짜장면을 한 명씩 해주세요 짜 짜다 장 장난 같냐? 미안해 왜 없어요 양주씨? 입에 짜장면 치고 안 치고 형 그 형 가능해요? 장난하지 짜장 짜장 면 장 장난 같냐? 면 면 하하핰 미미 아넹 미안해 미미 아넹 미미 아넹 흔드 흔드 ти anders 단무지로 삼형씩 구 단 단 단단하네 이거 무지 단단하네요 으 진짜 단단하네요 으흠 Fa 저 삼시하는 삼 대단한 거 같아 맛있어 맛있다 생각해보니까 응 나 2시간 전에 밥 먹었다 뭐였어? 냉면 냉면? 면은 괜찮아? 면은 차라리 그게 아니라 배가 불러 응 괜찮아요 짠 아니 배가 불러니까 뭐가 자꾸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인정 나 인정 눈물 생각하잖아 아 짜장면 뱉었네 형모방송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좀 먹읍시다 왜 해명해요? 뭘 해명해요? 형모방송 죄송합니다 입에서 짜장면 튀어나와줘 음 음 음 음 음 왜그래요 나 욱지도 못하니라? 어떻게 생각해? 너무 사운드가 이상해 큰일났다 진영 웃음바람 뚫렸다 유지영 주세요 남주씨 아씨 더러운 방송 아니야? 그러니까요 형님 필자적으로 가려는데 그린방송 지양합시다 아니 이게 뭐지? 칠성사이란가? 그럼요 우리는 7명이잖아요 그래서 칠성사이다구나 7개의 별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아씨 밥도 못 먹게 하네 진짜 아 맛있다 그거 아직 안 나왔나? 먹기 싫어요 청귤? 복숭아 이거 맛있던데? 중국이 그거 언제 나오네 복숭아가 굉장히 맛있어 저는 청귤 아직도 여전히 청귤 좋아하는구나 아 난 면허껴서 야 나중에 안 느껴 인정? 아씨 눈물 당겨 이중경 아실꺼 인정 눈물 당겨 진짜 쉬워 왜그래 이형 왜그래요 왜그래요 너무 슬퍼스 그냥 급격히 먹고 아 자 내가 했던 이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친이 될 것 같아 아 또 한 번 했구만 궁금한 원래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이친? 아니 그냥 밥 먹으면 그냥 후리한 방송인데 응 이친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밥먹는 게 서로 응고할 수 있어 엄마도 할 수 있어 엄마도 할 수 있고 이름을 잘 만들었어 이친이는 너무 무섭다니 머리로 나 이별 자꾸 못 튀어나오네 죄송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도 밥 먹다가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나 배불러 난 배불러 맛있다 2시간 전엔 밥 먹었다고 얘기 안 하겠어 그거야 이러면 6시 되면 저녁시간에 밥도 먹는다 응 16시 꺼내줄 밥 먹을 시간인데 참 웃음이 많은 사람 웃지는 밥 먹을 시간 그게 바로 지금이야 밥 먹을 시간이라니까 어쩐지 밥 먹더라 너무 덥고 머리 아파 잘 먹었어? 저거 안 먹었는데 아니 형? 2시간짜리 밥 먹었어 날씨도 여전히 짜증이 많이 흘렸네 돈을 합시다 민망하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지성사이다